남김없이 녹이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겠습니다. 지나온 50년을 넘어 앞으로 100년을 위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제주의 선발 라인업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중 골키퍼, 이광선, 권한진, 오반석, 정훈, 권순영, 이창민, 곽해성, 이근호, 마르셀로, 안현범 선수가 먼저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전남드래곤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승 골키퍼, 김경재, 이진암, 토미, 한지원, 안용우, 유고비치, 김영욱, 최유진, 배천석, 박규동입니다. 왼쪽에 주황색 유니폼이 제주유나이티드. 선수들의 유니폼이 좀 흔들리는 것만 봐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크로스 헤딩! 막아냈습니다! 기동이 경기 초반부터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넘어지면서 밀어줍니다. 어드벤티지가 선언됐고요. 이창민, 전진패스, 안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슈킹!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바르셀로! 이호승 골키퍼, 두 번의 슈퍼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킬패스 상당히 좋아요, 저 선수가, 저런 부분이. 오른쪽 크로스, 높게 뜹니다. 박규동, 엉덩이를 갖다 댑니다. 도란삼스 슈퍼, 막혔습니다. 좋습니다. 포메이션을 변하고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전남드래곤즈, 오른쪽에 제주유나이티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술로 나올 것 같습니다. 최우진, 가운데, 원거리 슈팅! 슈퍼볼! 최우진의 중거리 슈팅! 정말 좋은 슈팅입니다. 스코어 3대1! 전남드래곤즈는 갈 길이 바쁘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스트라이커들, 미드필들이 다 막혀있었기 때문에 정말 슈퍼 골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우진, 앞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최우진, 다시 한 번 멀티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짧게 내주고, 자일! 또 스코어 3대2! 판덤 차경기! 지금도 최우진 선수가 거의 80%로 해줬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일 선수가 또 후반에 들어와서 두 번째 특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코어 3대2! 자일. 개인기로 벗겨내고, 자일! 멀티골! 자일도 오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좋은 선수예요. 아, 정말. 본인이, 본인이 만들고 결정을 하는. 형들이 출착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반대편으로. 경기 끝났습니다. 2016 현대 웨일백크 K리그 클래식 35라운드. 險. 이번 przep。 weenret un소되어. 이제 altre 프로그램을 sach서. 또 semester에서 1차 stepакIM. 저는 перв군이란 이issa 바로 가 classy에 bağ ru稱 discussed. 그래서male 여러분을dı. 여기는 해봐도 아park아도 예중돼.